안녕하세요. 허팝입니다. 오늘은 여기 매니큐어 27개를 준비했습니다. 다양한 색깔로 준비를 했는데요, 여기 있는 매니큐어를 덧칠하면서 몇 단까지 쌓아올릴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먼저 매니큐어 뚜껑을 다 열어줄게요. 매니큐어 pale 대 Commissioner Hoo학 옆 귀orts 이럴수가 이럴수가 으아 하나가 실패했습니다. 이제 두 개 남았어요. 자,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럴수가 안돼 좋아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꼭 살려내고 말겠습니다. 매니큐어 30번 바르기 성공! 짠! 매니큐어 30번 덧칠하기 드디어 다 했습니다. 손톱 3개에 매니큐어를 발랐었는데 2개는 실패하고요, 하나는 30번까지 덧칠에 성공하였습니다. 진짜 두꺼워요. 대박! 우와, 보이세요? 매니큐어가 확실하게 마르지 않았었나봐요. 우와, 할 수 없이 리무버, 리무버를 발라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! 빠바빠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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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이렇게 허무할 수가... 매니큐어를 30번 덧칠을 했었는데 리무버 한 방에 손톱이 깨끗해졌습니다. 우와, 신기해.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라서 말리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우와, 30번을 덧칠해서 말리는 데까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. 아... 좀 더 말리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면 계속해서 덧칠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. 100번까지 하고 싶었는데... 30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. 어쨌든 허팝TV는 오늘 여기까지! 바이바이!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GO 바이바이 그리고 Abstán